컴퓨터 활용력 합격 전략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배우락에서 컴퓨터 활용력을 강의한 박재현 강사입니다. 오리엔테이션 보실게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겁니다. 시험 과목, FAQ, 강의 안내, 강의 구성, 과목별 주요 내용, 합격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험 과목 나와 있죠? 시험 과목은 우리가 1급 필기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시험 과목을 보시면 세 과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일반, 스프레드시트 일반, 데이터베이스 일반 이렇게 세 과목이요. 그리고 필기는 객관식 60문제고요. 20문제씩 출제가 되겠죠? 컴퓨터 일반 20문제, 스프레드시트 20문제, 데이터베이스 20문제. 총 60문제고요. 시험 시간은 60분입니다. 1시간. 그리고 우리 실기 프로그램은 오피스 2010이고요. 합격 기준 보시면 필기, 각 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돼요. 그러니까 60문항이니까 60점이면 36개를 맞으면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일반에서 20문제, 스프레드시트에서 20문제,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런데 7문제 맞았어요. 그럼 47개. 그럼 합격인데 떨어집니다. 왜? 과목당 40점 이상을 맞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죠? 그래서 과목당 40점 이상이면 여러분들 한 과목당 8개 이상을 맞아야 돼요. 한 과목이라도 8개 이상이 안 되면 뭐다? 과락으로 불합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 평균 60점, 과목당 40점 이상이 돼야 한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주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시험 접수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시험 접수는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 사업단이라고 여기 사이트 주소 보이시죠? 또는 여러분들이 포탈 사이트 있죠? 포탈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 사업단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검색이 되니까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회원 가입하시고 시험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시와 정시시험이 있는데 상시시험과 정시시험의 차이를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정기시험 같은 경우는요. 1년에 정해져 있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한 번씩 해서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시행되는 시험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시행되는 시험이 바로 정기시험이고요. 상시시험은 개설된 시험 일정 중에서 원하는 시험을 접수하여 응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시시험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1월까지 자기가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 원하는 요일을 선택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흔히들 운전면허증 취득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운전면허증도 본인이 원하는 요일과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서 시험을 볼 수 있죠. 그게 상시시험이에요. 이렇게 상시시험이 있는 자격증이 어떤 시험이다? 여러분들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운전면허증 이런 거 어때요? 사람들이 많이 취득하는 거죠. 국가기술 자격증이에요. 운전면허증도. 커말도 마찬가지로 상시시험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시와 정시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합격하는 데 있어서 정시로 취득한다, 상시로 취득한다 차이점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상시시험 합격자 발표율 이렇게 되어 있죠. 상시시험은 시험 보면 언제 발표를 하는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상시 필기검정은요. 필기 응시일 다음에 오전 10시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갖다가 오늘 봤으면요. 그 다음 날 오전 10시에. 정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시험을 보고 나서 한 2주, 3주 있다가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좀 오래 기다리셔야 돼요. 발표율이 따로 있습니다. 상시 같은 경우는 시험 보면 그 다음 날 바로 발표가 나니까 여러분들이 합격, 불합격이 만약에 떨어졌으면 곧장 뭐한다? 여러분들 필기 접수해서 또 시험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상시시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발표가 이렇게 그 다음 날 오전 10시. 그리고 상시시험 발표가 나면 곧장 실기를 갖다가 시험을 접수할 수 있게 됩니다. 실기는 그러니까 2년 동안 실기를 시험을 볼 수 있게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실기 시험 같은 경우는요. 그 시험을 본 주를 제외하고 2주 금요일 날 오전 10시에 발표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상시시험 일자 변경.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그 시험 당일 날 어떠한 일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시험을 변경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갖다 많이 질문을 하세요. 자, 시험 일자 변경 같은 경우는요. 시험 보기 4일 전까지 변경이 가능하시고요. 총 3회까지 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상시시험 접수 취소 환불. 자, 예를 들어서 내 그 시험일 날 어떠한 일이 생겨서 시험을 못 볼 경우는 4일 전까지 여러분들이 취소를 하시면요. 100% 환불이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자주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강의 안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배우락의 컴퓨터 활용력 강의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자, 기초가 부족해서 학원 수업이 따라가기 힘든 수강생들을 위해서 강의의 커리큘럼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아무리 시험을 많이 봐도 왜 떨어지는지, 왜 떨어지는지 그런 이유를 모르는 수강생들을 위해서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좀 많이 부족한 학생들이 자기가 시험을 봤는데 어디에서 떨어지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 강의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로 엑셀에 대한 기초가 없으면서 자격증을 갖다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 저는 엑셀을 갖다가 1도 써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 그런 분들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초 강의부터 해가지고 자격증 강의를 갖다 이렇게 구성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또 쉽게 빠르게 합격을 원하는 수강생들. 저는 이제 자격증이 필요해요. 가산점 때문에. 그런 학생들은 자격증이 단기간에 빨리 따고자 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자격증의 강의가 핵심 포인트만을 찍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컴퓨터 자격증을 갖다가 처음 취득하는 수강생들이 또 저희 강의에 적합한 학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 강의 커리큘럼을 알아볼게요. 자, 저희는 네 단계의 이러한 수업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단계를 통한 개념 숙지, 문제 유형의 파악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보시면 기초 강의. 자, 그리고 기초 강의를 하고 이론 학습. 뭐든지 기초가 튼튼해야지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그래서 실력이 쌓이는 거겠죠. 자, 기초 강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론 학습. 자, 컴퓨터를 갖다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용어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문제를 풀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이론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용어 정의라든지 개념에 대한 이해를 갖다가 확실히 다지고요. 그 다음에 핵심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론 학습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들을 갖다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신 기출 문제. 항상 시험 보기 전에는 기출 문제를 풀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문제의 유형을 파악하고 가야지 내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4가지의 단계를 통한 학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기는 세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죠. 자, 1과목의 내용 알아볼게요. 1과목은 컴퓨터 일반이고요. 컴퓨터 일반에서 자, 세부적인 내용 보시면요. 윈도우와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내용이 있고 그 안에는요. 윈도우의 개요, 윈도우 환경 설정, 시스템 관리, 화일 폴더 관리, 자료의 표현, 처리 단위. 이러한 윈도우와 컴퓨터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네트워크 부분이고요. 네트워크에서는 인터넷, 그 다음에 인터넷 서비스, 인터넷 주소,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명령어들. 정보통신,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보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멀티미디어 활용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그림이나 동영상, 소리화할 일이죠. 이런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요소들. 그래서 멀티미디어 개요, 멀티미디어 운영, 멀티미디어 용어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거고요. 자, 그래서 1과목의 구성이고요. 자, 두 번째 과목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과목은 스프레드시트. 엑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엑셀. 우리 실기 때 두 개의 과목을 하죠. 실기 때 이제 엑셀하고 엑세스를 할 텐데 이게 이제 실기에서 첫 번째 과목, 엑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세부적인 조건 볼게요. 첫 번째 데이터 입력. 자, 그래서 데이터 입력. 먼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입력 작업부터 하겠죠. 그런 데이터 입력과 관련된 내용으로 스프레드시트의 개념, 용어, 그 다음에 시트 관리, 데이터 입력, 데이터 편집, 서식.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실 거고. 자, 두 번째로는 데이터 계산. 엑셀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실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필기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바로 데이터 계산 부분. 수식과 셀 참조, 함수라는 내용 내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실 거고. 자, 이 부분들은 근데 여러분들이 자, 이 과목, 상 과목은 다 실기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실기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기의 부분들을 갖다가 좀 듣고 필기의 내용을 갖다가 들어보시면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자, 그래서 필기 기초가 아예 없으신 분들은 실기의 내용을 갖다가 좀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보시고 필기의 공부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리는데 윈도우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학생들이 윈도우를 갖다가 내용을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죠? 창이 뭐예요? 그죠? 폴더가 뭐예요? 화일이 뭐예요? 그런 것들, 아이콘이 뭐예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써본 사람하고 쓰지 않은 사람하고 이해도가 차이가 나겠죠. 마찬가지예요. 엑셀 프로그램을 조금이라도 사용해보고 필기의 내용을 들었을 때는요. 이해가 금방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 수업 듣기 전에 실기 시험을 갖다가 이렇게 실기 내용들을 한번 보고 필기 내용을 듣기를 갖다가 권장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볼게요. 데이터 관리 이렇게. 자, 우리 이 실기에서 세 번째 작업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데이터 관리 부분. 그래서 필터,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부부나, 피버 테이블, 시나리오, 목표 값 찾기, 데이터 통합, 데이터 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데이터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출량 및 차트라고 나와 있죠. 이것도 이제 우리 실기에서 사 작업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인쇄 작업, 화면 작업, 차트 작성하고 편집하는 부분.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매크로 부분. 자, 매크로도 실기 때 나오는 부분이죠. 매크로 작성, 매크로 편지,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비주얼 베이직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작성 부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실기와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자, 여러분들이 실기의 내용을 조금 보시고 필기의 내용을 듣기를 갖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추천해드린다고요. 3과목 볼게요. 3과목은 데이터베이스 일반, 액세스 프로그래밍. 우리 실기에서 두 번째 과목.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개요,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무엇이냐. 데이터베이스의 용어, 데이터베이스의 설명. 설계 내용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거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 테이블 활용. 이게 여기가 이제 실기에서 우리가 일작업 부분이에요. 뭐 DB 구축이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테이블 생성하고 수정, 삭제, 제약 조건 설정하고 데이터 입력, 변환, 공유하는 부분.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쿼리 활용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이제 액세스에서 실기에서는 사작업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쿼리 활용. 그래서 SQL 명령문, 쿼리 생성, 수정, 삭제라는 부분. 그 다음에 폼 활용. 폼 활용은 실기에서 두 번째 과목이에요. 자, 그래서 폼 생성, 수정, 삭제, 하위 폼, 컨트롤 사용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다음 내용 보시면 이제 보고서 활용이라고 있는데 보고서 활용은 우리 실기 때는 3작업에 해당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고서를 생성하고 수정, 삭제하는 작업, 하위, 보고서, 컨트롤 사용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그램 부분 똑같이 나오는데 매크로의 활용, 그 다음에 프로시저 부분, VBA, 비주얼 베이직 이용한 부분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제 합격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합격 전략. 자, 자격증 시험은 절대평가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절대평가에 맞게 공부를 하면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다. 100점 만점에 100점 맞으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죠? 반에서 조금 더. 그러니까 반에서, 반 맞고 합격시키기는 좀 그러니까 반에서 좀만 더 맞아라. 그러니까 60점 맞으면 합격을 시켜주겠다. 이 뜻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60점을 맞던 100점을 맞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60점 이상 맞게 공부하시고 부담스럽지 않게 시험 보고 합격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려운 문제를 못 풀어서 불합격되지는 않는다. 항상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꼭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다른 학생들도 똑같이 못 풀어요. 기본적인 것들을 풀 수 있는 학생들이 합격이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기본적인 게 안 되면 전체적으로 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도 어렵고. 맞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꼭 알아둬야 한다는 문제들은 꼭 여러분들이 맞춰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필기시험은요. 문제은행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운전면허증 아마 시험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전면허증은 우리 그냥 문제집 사가지고 문제 풀죠, 이렇게. 왜냐하면 문제은행식이에요. 문제들이 관연도에서 나왔던 기출문제 위주로 그냥 똑같이 찍어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출문제만 많이 풀다 보면 합격이 돼요. 그래서 문제집만 계속 보면서.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풀면 되겠죠. 그런데 우선은 용어라든지 내용을 이해를 해야지 뭔가 문제를 갖다가 빨리빨리 습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앞에서 기초적인 내용들을 하고 그다음에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문제를 풀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합격하고도 남습니다. 자, 그래서 필기시험은 문제은행식이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많이 보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반복적으로 공부하면 어떻게 분명히 합격할 수 있다. 10번 안 되면 20번 보는 거예요. 그렇죠? 20번 안 되면 30번 보고. 그러니까 많이 볼수록 뭐한다? 합격할 확률은 높아져요. 기출문제. 기출문제는 최소 3개년도 거를 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3개년도 거. 알겠죠? 자, 그리고 같은 유형의 문제를 기출문제에서 찾아서 풀어본다. 제가 이제 1과목에서 컴퓨터 일반, 예를 들어서 윈도우에 대해서 문제를 풀었다. 그러면 윈도우 문제만 3개년도 거를 다 풀어보는 거예요. 그 문제들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문제를 이렇게 푸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함수를 풀 때도 제가 함수를 풀 때도 말씀드렸는데 함수를 많이 푼다고 해서 머리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같은 유형의 함수. 썸이면 썸 문제만 계속 풀어보는 거예요. 그때는 그 함수를 완벽하게 풀 수 있거든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기 공부하실 때도 내가 1과목에서 윈도우만, 그 문제들만 골라서 한번 다 기출문제에서 여러 찾아서 그 문제만 풀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윈도우 끝났으면 인터넷과 관련된 문제들만 또 이렇게 딱 풀어보고 그렇게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풀어보시면 되세요.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문제의 유형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자격증 시험은요. 시간 내에 작성을 해야 한다.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죠? 아무리 내가 잘 알고 있어도 60분이라는 시간 내에 풀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걸 갖다가 한 문제 푸는데 10분씩, 20분씩 이렇게 잡으면 안 되겠죠. 60문제 다 못 풀고 그냥 시험 끝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피드하게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많이 보다 보면 답이 딱 눈에 보여요. 그냥 이렇게.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볼고 푸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적어도 10분은 단축하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60분이면 50분의 문제를 다 풀어야 돼요. 실기도 마찬가지예요. 필기나 실기나 관계없이 10분은 무조건 단축시키고 시험을 보시러 가야 한다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합격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컴퓨터 활용력 합격 전략 설명회, 필기 합격 전략 설명회를 갖다 했습니다. 자, 저는 이제 포인터만 찝어주는 포인터 선생님, 박재현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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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